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화살나무입니다 어 이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만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직 손을 안 댔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쪽에는 아주 아주 짱짱하고 좋은데요 얘는 06인데 폭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최고 A급입니다 요 보시면 폭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어 이쪽에 있는 밭에는 60 80 평균 60 이상으로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80인데 80이 대략 제 생각에는 어 한 천주 정도 밖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원래 화살나무가 잘 안 큽니다 한번 요리 보시면 끝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어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다수가 60 뭐 어린거는 40도 있지만 대부분 요런 애들은 60으로 나갑니다 아주 아주 폭이 폭이 일단은 A급 최상으로 A급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와 얘는 막 완전히 한 지에서 폭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요즘에는 지금 현재 매장하고 현장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화살나무입니다 최소 저희가 500주부터 상차 작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화살나무입니다